공연도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이분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. 충청국제세크스폰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독주부군 대상을 차지하시는 분들입니다. 근데 세 분이 왜 독주냐고 말하지만 4인 이상을 합주로 기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리고 저쪽 맨 오른쪽에 노영윤 CNK라고 팀 이름인데 전 무슨 닭집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쪽이 최양경님이고 노영란님이고 맨 저쪽이 김경은님입니다. 저번에 오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복장을 가진 지 얼마 안 됩니다. 한국말을 아직 잘 서툴러서 인사... 아... 가짜야? 너무 가까이 되지 말고 멀리 되어도 됩니다. 지금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첫 곡으로 뭐 하실거죠? C&K님의 노오라이사스 들으면 까부러 칩니다. 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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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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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